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게 진짤까요? 최동남님이 미니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소개팅할 때 이야기하다가 시선집중 듣는다고 해서 좋은 느낌을 가졌는데 6개월째 지금 잘 사귀고 있습니다. 시선집중은 커플도 이어주네요. 근데 왜 그걸 진짠지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건 설마 오타겠죠? 다마카가 무슨 뜻이냐고 내기했다가 제가 이겼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기에서 이긴 분이 저를 다마카라고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서운하셨구나. 피자꾸나. 오타인지 진실인지 다시 한 번 미니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고 있으면 됐지 뭐하러. 네, 그리고 신현숙님은 더마카님 문자 보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소백산 철쭉 사진 좀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보내주시면 제가 제 2위기에 공유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느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5721님, 이분은 좀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낮에 공사장에서 신호수 알바를 하다가 한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경비원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아파트 위치를 모르겠다. 혹시 아냐? 이렇게 물어오셨대요. 그래서 휴대전화 지도 앱을 검색해서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시간 후쯤에 그 어르신이 다시 오셔서 면접에 합격했다. 6월 1일부터 출근이다.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훈훈한 정의감도는 그런 소식이네요. 그러니까요. 5721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코알라님, 본방사수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시사에 눈을 떠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고요. 어려운 시사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같이 듣자고 주변에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금요일 아침이라서 좀 훈훈한 소식들을 모아봤는데 이렇게 인사들을 전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훈훈한 소식이 어제 또 있었죠. 누리호가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훈훈하십니까? 워낙 많이 나와서 뉴스가. 아니, 한때 UFO 조종사가 꿈이셨다면서 이런 뉴스에 흥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UFO 조종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발사체 맞죠? 한국형 발사체. 한국형 발사체. 엔진도 우리 거. 순전히 우리 기술로 만든 들이요. 그렇죠. 딱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네. 엄청난 어떤 불빛과 괭음을 내면서 올라가는 장면. 하,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언젠가 현장에 가서 저걸 좀 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면서. 그러니까요. 다음에 좀 보내주세요. 4차 발사할 때는. 누가 막았어요? 아니죠. 이래야 되니까 못 갔고요. 최동남 님이 도막가 님 오타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개팅에서 6개월째 사귀고 있는 건 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선집중은 커플도 이어준다. 또 다른 홍보 포인트가 생겼네요. 아, 예. 자, 이제 뉴스를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경찰이 2017년 3월 이후 6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14일까지 실시가 되고요. 전국에서 경찰기동대 131개 중대 1만 2천여 명의 경력이 참가한다고 하는데 어제 훈련엔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기동대 9개 중대와 경기북부, 인천,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대 13개 중대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훈련이기는 한데 집회 해산과 검거 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지금 좀 뉴스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까? 이런 훈련을 실시하고 결정한 날짜가 22일이라고 하거든요. 딱 이러면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22일 전후로 어떤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불법 집회 엄단 방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경찰청 경비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런 훈련을 실시하기로 초고속으로 결정이 됐고 초고속으로 훈련 실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한 건 이런 게 훈련을 넘어서 실전에 적용될 경우입니다. 실전 상황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장면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궁금한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서울청 시범훈련에서 시위대 대역을 한 경찰 기동단원이 진압 방패에 맞아서 코피를 흘리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훈련인데 왜 이런 상황까지 연출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궁금한데. 여차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순찰님들이 이러다 물대포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댓글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경찰 내부망에 글을 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생길 시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 이 대원에서 그렇게 적극적 법칙 좀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예방적으로.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를 전담하는 팀도 운영을 할 거다. 그리고 기동대 특진 등 담근 책도 나왔다. 네. 현장에서 검거팀이 운영된 건 이태원 때도 있었습니다. 마약 검거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병력 배치해 가지고 예방 차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실전 상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속노조원 120여 명이 대법원 동문 쪽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고 이 집회를 열려고 했던 이유는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펜슬을 치고 접근을 막았다고 하고요. 금속노조가 무대 차량을 설치하려고 하자 교통방해에 해당이 된다면서 차를 견인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서 노조원 3명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행 집시법상 인도위 노숙이나 미신고 문화재 개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을 할 경우에는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단속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좀 답답하긴 한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시민단체 정상화 전담팀을 꾸린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과 후원금 사용 실태를 점검을 하겠다는 건데 정부가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이거의 일환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내용 떠나서 그러니까 정상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비정상과 정상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뭐죠? 정상이 뭐고 비정상화는 뭐예요? 그러게요. 법과 원칙인가? 그러면 그냥 법률적 적용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정상화까지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이건 또 여당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하시죠.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박민식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적격 그리고 부적격 이게 나란히 적힌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보고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아마도 임명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관심사는 딱 하나가 되죠. 박민식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최근에 말씀하셨죠. 장관 최소 2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헌처가 보험부로 되면서 장관으로 승격되니까 국정감사 이렇게 받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본인이 장관으로 수행 의지를 밝힌 걸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그건 대통령님의 의지니까 아마 그럴 확률은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YTN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 말에는 두 개의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복선이요? 네. 첫 번째는 박민식 그냥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민식 장관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박민식 장관을 출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깔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나아가 박민식 장관을 출마시키면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라는 지적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한 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 헌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런 주문이 비단 박민식 장관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최소 2년 이 조건이 장관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석에게도 해당된다는 뜻을 은근히 깔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김은혜 홍보수석도 그 대상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우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분당갑 출마설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박민식 김은혜 두 사람을 갖고 인계 철서를 치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들으신 말이 나온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은혜 수석 이름이 좀 나오니까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던데요. 이 견제구가 통할지 이것도 조금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얘기 나온 김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도 또 설전을 벌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뒤에 언론 인터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김재원 의원 공개 행보가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저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권 정지가 뭡니까? 당원으로서의 어떤 활동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소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사실 무소속과 당원권 정지된 당원과는 틀리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자숙화라는 그런 의미이고 무소속 의원처럼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반박에 나섰는데 정지된 당원권 내용은 당원으로서의 선거권, 피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당의 의사결정이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정치활동에는 별다른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인지요라고 대물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이 말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이른바 인간포탄 삼은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김재원 전에 이준석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활발히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저희하고도 이제는 말한다 시리즈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김재원이 문제면 이준석은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고로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이가 어떤지는 세상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멀리 이준석 전 대표까지 겨냥을 한 말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일타쌍피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타쌍피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데 별로 귀담아 들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네. 어제 조응천 의원과도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실 인사들의 내년 총선 출마 들썩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보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게 힘이 될까요? 고민거리가 될까요? 그런데 힘이 되냐 고민거리가 되냐를 떠나서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은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어떤 대통령 인기 중반쯤에 총선이 걸쳐지게 되면 장관직을 수행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대거 출마를 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패턴 비슷하게 계속 되어왔다. 이번 윤석열 정부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전망은 이미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오려는 사람 많은데 또 공천장 받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여기서 그러면 공천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대통령실은 정말로 그냥 지켜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여의도 전가해서 입에서 입으로 회재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켜봐야죠. 그렇죠? 뉴스 1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진실화위원회에서 벌어진 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1968년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서 135명이 희생된 베트남전 하미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사 안건에 올라왔습니다. 응우엔 티탄 씨 등 사건 피해자와 유족 5명이 지난해 4월 진실화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 건데요. 24일 김광동 위원장이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과 함께 이 사건 조사 개시를 최종 각하 처리했습니다.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김광동 위원장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건은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국군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했다면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결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동 위원장이 각하 근거로 등건 조사 범위를 규정한 진실화위원회 기본법 제2조 1항 4호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이 조사 대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진실화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이 규정이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함의학살 사건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지만 김광동 위원장 주도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까? 그것이 정말로 이 기본법 조항 때문일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뒷배경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뒷배경? 그게 뭘까요?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68단독재판부가 판결을 하나 내린 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전에서 폭리폭너 탁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 생존자 이름이 똑같은데요. 응우엔 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상에서 이 재판부가 한국 정부는 응우엔 티탄 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가 베트남 꽝남성 디앤반시 디앤안구 폭리마을에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민간인 70여 명을 사살했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다면서 응우엔 티탄 씨가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한 달 뒤인 3월 9일에 서울중앙재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이에 대해서 팜투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해버린 상태에서 거의 쌍둥이 사건이잖아요. 거의 쌍둥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학살 사건을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판결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어떤 최종 각하 결정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승민 님이 진실화해라면서요. 해주셨고 임금님 교회 캔디 님은 이러면 일본하고 우리가 다를 게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제가 바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아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비껴가려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비판할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소크로테스 님이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사과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한문수 님은 노금리 사건과 비교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